안녕하십니까 오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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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라 머리 안 감았구나 어 일부러 느낌 유럽 느낌 내려면 안 감았는데 호래니까 또 소화한 거 좀 코 내려봐 어 왜 향수로 뿌리고 왔어? 몸 냄새 나는 그거 아니야 혹시? 살 냄새 아니야 이거 최고 여성스러운 향수 근데 뭔가 딱 확 와닿는 향은 아닌 거 같아 스냅사게 그냥 흙냄새가 잘 어울려 왜 이래 야 흙냄새라니 개냄새도 아니고 풀냄새라고 해줄게 흙냄새가 좋아 지금 다 진짜 내추럴이야 성희야? 응 킹혜야 첫 짝장 준비될 현님 왜 곡절에 그렇게 붙이는 거야? 너무 웃겨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볼게요 카메라 한 번 툭 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되게 부드럽게 오케이 아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살짝 웃는 거 됐습니다 됐습니다 누나 영상 한 번 찍을게요 액션 네 미소 한 번 지어주세요 네 이제 라스트 스테이칭하면서 눈동자 이리 저리 네 그렇지 예쁘다 아이 좋아요 그쵸 그쵸 아 예쁘다 거기서 살짝 미소 카메라 한 번 아 예뻐요 오케이 네 화려해 보이는 거리에 요건 조금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 연예계 생활을 하면은 웃어달라는 말이 어색한 말이 아니잖아 많이 하니까 어색해? 어색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온 이곳 왜냐면 내가 진짜 웃을 때 그렇게 안 웃잖아 눈몸 보이고 막 진짜 찡그러지면서 웃잖아 근데 그 커머셜한 그 자본지 미소 옛날에는 웃어주자야 억지어서 억지로 웃으면 약간 어색하게 나고 입꼬리도 떨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습관처럼 잘 나와 그냥 나와? 어 익숙해졌네 갑자기 옛날 생각이 확 떠올랐어 옛날에 진짜 많이 했던 거잖아 어 가짜 웃음 이런 내 자신이 싫다 나답게 살 때가 됐어 너답게 충분히 살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제일 한 곡 중에 힙하게 그냥 그 정도 되게 세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아 이뻐요 이뻐요 완전 턱 싹 내려서 카메라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오케이 수고하십니다 저흰 너무 좋을 것 같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